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3회 지회장기 노인지도자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천안시 읍면동 선수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15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지난 2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검도, 족구, 배드민턴 등 30개 종목별로 경기를 치르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 실천 의지를 모았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천안흥타령관에서 전통주 시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전통주 재료 및 제작도구, 명품주 품평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은 무려 6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의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을을 탄다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셈이 됩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일조량을 늘리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11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가 민관곤경의 합동국가방위체제를 점검하는 2014년 화랑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랑훈련 기간 중에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통해 민관곤경의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사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화랑훈련을 위해 주요 동원자원을 확인하고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실제훈련을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시전환 대세, 관공서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실제훈련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도시 천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 바로 성환배인데요. 배의 고장 천안을 알리는 천안시 성환배축제가 지난 1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마당, 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성환배의 우수성을 알리는 품평회에는 농가에서 수확한 올해 최고의 명품배를 선발해 많은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먹거리 장터가 함께 운영돼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들어보셨나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 딴 스포츠로 규칙도 간단하고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제3회 지회장기 노인지도자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읍면동별 선수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채와 비슷한 나무채로 공을 쳐서 직경 36cm의 홀에 최소 타수로 넣는 경기며 한 팀에 6명이 기준이지만 인원수 제한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어 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스포츠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등 많은 분들이 요즘 생활체육 한 가지쯤은 하고 계실 텐데요. 천안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제15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지난 2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검도, 족구,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등 30개 종목별로 경기를 치르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실천 의지를 모았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생활체육은 이제 개인의 건강과 행복 증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결속과 화합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가 막바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하고 결심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생활체육 한 가지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 4월에 개관한 천안흥탈연관에서 전통주 시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기간인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흥탈연관 1층 로비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주 시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음주에는 술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호산춘, 향기가 좋아 삼키기 아깝다고 이름 붙여진 석탄향, 그리고 먹으면 유강이 엎어진다는 복분자주 등 3종입니다. 이 밖에도 누룩을 비롯한 전통주 재료 및 제작도구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통주 전시, 그리고 명품주 품평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우리 전통주에 관심 있는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주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홍보하고 전통주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천안 박물관 관계자는 전통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앞으로 국내 최고의 전통주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원성 2동에서 마을 7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난 29일 경로당 대항 노장불패 문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둑, 장기, 윷놀이, 투호 4개의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천안시 병천면 사무소가 27일 병천고등학교와 연계해 임의용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20여 명을 위해 커트와 손마사지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정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학생들은 지난 25일 연탄 4,500장을 광덕면의 저소득 10가구에 배달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도 후원받아 함께 전달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삼동 노인회는 지난 27일 공원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매월 2회씩 노인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공원 내 낙엽청소 및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소공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안시 병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백수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효사상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후세들에게 이어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훈이 되는 공경 나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동인HR에서 경비원을 채용합니다. 선거읍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10만원 선에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KSE에서 반도체 LCD 세정장비 제작 보조원을 채용합니다. 직산읍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50만원 선에 임금이 적용됩니다. 대명유리산업에서 복층유리생산직을 채용합니다. 신방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연봉 2천만원 선에 임금이 적용됩니다. SRT푸드에서 가공식품포장원을 채용합니다. 신당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5,210원 선에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미성화인텍에서 기계캐드원을 채용합니다. 수십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50만원 선에 임금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주 절정을 이룬 단풍 소식으로 가을산 찾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까지 단풍이 대미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번잡스러운 단풍관광을 피해서 천암 도심 곳곳에 숨은 단풍 비경을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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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